메르시 X 존나무 타는게 메르시하고 X 거기 너! 구독 안 해주면 잡아먹어 버린다 아웅 뾰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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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을 초대해야지 왜 동물을 초대하고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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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여기서 이제 귀여운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될까 실험해보자 남자 5인큐 앞에서 귀여운 목소리를 내면 오빠들 안녕하세여 어 존나 뭐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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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들 이거 뭉쳐서 가죠 형님이야 아니면 오빠야 이 정도는 약 저 남자는 내요 가수 재우겠습니다 못했습니다 형님 가벼운 도장이다 넌 무사할거야 메르시카 아 넛있습니다 형님 아 유씨 우리 형님이십니데잉 박스 있습니다 형님 좋습니다 형님 좋습니다 형님 자요나라 박스맨 박스 요비 자요나라 박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우리팀 메르시카 트롤인데 메르시카 아 아 메르시카 존나 못하는게 메르시카 X 저기 메르시카 ㅎㅎㅎ 확실히 정상은 all 와 이번엔 또 제냐타? 아 오케이 이번엔 한 번 믿어보죠 여러분 제냐타 하신다는데 한 번 믿어보죠 제냐타 컷 제냐타 컷 바람을 다신겨 바다야 바람을 다신겨 베음동살 호오오오오 야.. 아! 스바라시 네 코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